가까이 있는데도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정선의 명소, 레일바이크를 타러 온 병웅 씨네 가족들. 터널을 지나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선의 풍광들.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입니다. 한바탕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했으니 이제 점심을 먹어야겠죠. 나들이를 위해서 솜씨를 부려본 병욱 씨. 그 마음을 아는지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어주네요. 오늘 어땠어? 좋았어. 재미있었어? 간만에 나오니까 좋았어. 이런데 좀 자주 나오잖아. 여러분들도 잘 팔아보고 아빠도 여기 좀 자주 오자. 그러니까 좋다. 텐트 칠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 텐트 칠 수 있을 것 같아. 텐트 치고 잘까?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재훈이 성훈이 젤리 다 와서 놀자. 텐트 치고.